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정원에서 함께한 정원음악회 퓨전 클래식부터 댄스 힙합 서울 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나봤는데요 드디어 바야흐로 드디어 아니 비로소 이분들이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네 이분들은 뭐 예능 노래 연기 모든 분야에서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달샤벳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원씨 혹시요 달샤벳 뜻이 뭔지 알고 계세요? 그럼요 알고 있죠 달콤한 샤벳이라는 뜻인데 제가 사실 단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달샤벳은 심히 좋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달콤한 달샤벳을 끝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